아파트에 해당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자산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임에도 주거층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가 돼버려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일자는 2021년 3월 16일입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아파트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시켜서 주거층 5개층 이상을 따지지 않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말하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16일 날 공포가 됐고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공포된 지 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말에 발의가 됐고요. 올해 2월 19일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2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8일이 지난 시점 3월 16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먼저 영상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아직 법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되지 않는다.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될 것이고 공포가 되면 제가 커뮤니티에 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나 또 주변 여러 군데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곳마다 답이 다 달랐답니다. 어떤 데서는 등록이 가능하다. 또 어떤 데서는 아직은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정확한지 알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셔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공포가 됐으니까, 개정안이 공포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 개정된 법안을 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2021년 3월 16일 날 개정됐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고요. 5호를 보시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한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매입임대를 제외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해서 임대주는 경우를 매입임대라고 하고요.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건설해서 임대하면 건설임대인데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임대의 경우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민간 매입임대주택은 제외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아파트 범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를 본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3월 16일 날 공포가 됐으니까 3월 16일 이후부터는 등록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부분입니다. 5항을 보시면 종전의 민특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단기 민간임대와 그리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조항은 자동말소를 말하는데 이렇게 폐지가 돼서 자동말소가 되는 그 아파트 범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모든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빼버렸기 때문에 2021년 3월 16일 이후에는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자동말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부분에서 일항을 보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1호를 보시면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특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여기에서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모든 유형은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민간임대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가 되죠.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을 다 종료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내에도 등록말소를 신청하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자진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진말소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범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빼버렸기 때문에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으로 자진말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 소두에서 일부 조항은 법이 공포되고 나서 2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라고 했었죠. 그 경우가 바로 이러한 자진말소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을 줄 알고 자진말소를 계획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달 정도 시간을 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진말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자진말소 할 수 없게 해버리면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달 정도 시간을 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임대가 아닌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1년 5월 17일부터는 자진말소를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주의하실 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모든 아파트가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분양받거나 아니면 구입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세제택요구는 해당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언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세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없고가 달라지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